영자씨와 광수씨. 여기서 처음에 내리면서도 나는 뭐 이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영자씨가 계속 얘기해요. 이러면서 광수한테 이제 절로 가라고. 안 데려다져도 된다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따라와요. 영자씨가 이제 여기까지만 데려다져도 돼요 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죠. 아까 이 전에 카페 장면에서 와인 한 잔만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손하면서 와인 한 잔만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영자씨가 불러주세요. 좀 이따 봐요 라고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영자씨는 그래도 광수를 포기하지 않아. 광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 영자씨가 20대 영자씨라면 광수씨와 이 정도 데이트했으면 야 못 만나 못 만나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났을 거야. 막 만남을 해보면서 눈을 많이 낮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조건은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딱 각오가 돼 있는 상태로 나는 솔로까지 찾아온 걸 수도 있어. 근데 광수는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광수를 만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영자가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 그 악마가 소원 들어줄 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원숭이 소원도 그런 개념이고 영자는 이미지 관리도 했지만 광수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참아보자. 광수 가진 사람이잖아. 이렇게 계속하면서 광수를 만나려고 했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도 불러주세요가 되잖아. 영자는 지금 그 말을 딱 알고 아 그래 와인 마셔주자. 여기서 광수가 원하는 거 최대한 해주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좀 편한 동생인 영식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 잘했어요? 대화 잘했지. 재밌게 놀다 왔고. 왜냐면 광수가 하는 대화는 입에서 언어가 뱉어지는 걸 대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화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문제는 광수가 영자의 생각을 드는 게 있나? 거의 없어. 심지어 영자가 질문할 거 있으면 해요. 라고 했을 때 광수가 질문도 안 했어. 전회차에서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대비되는 장면으로 목순씨가 즐거웠어요? 바로 아니요. 예상을 할 만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영자는 데이트가 즐겁지 않아. 광수가 괜찮고 결혼해도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훅 빠졌지만 연애할 대상으로 매력적이지는 않아. 그거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영자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 됐지. 입에서 뱉어지는 게 대화라면 영자는 대화를 안 한 거야. 영자 입에서는 별로 안 뱉어져. 대화라는 건 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듣는 거거든. 대화는 상대의 생각을 듣기 위한 표현이고 개미는 그거를 페로몬으로 한다고 하고 인간은 그거를 언어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언어라는 게 결국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내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가성비가 좋은 거지. 합리 효율적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광수의 언어는 상대의 생각을 듣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화에 적합하지 않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고 있다. 효율성 면이나 기본적인 특성인 상대의 생각을 듣는 면. 그런 두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겠지. 근데 영자 씨가 광수를 찾아갔어. 이 마지막 데이트 때도 영자 씨의 선택으로 광수한테 갔는데 여기서도 영자가 한 번 더 찾아가거든요.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기대도 했을 거고. 영자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성격도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너무 계속해서 이 사람이랑 있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도 와인 먹자고 준비하고 부른다고 하는데 나 다른 분들이랑 놀고 싶은데 근데 좀 놔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도 돼.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게 실은 광수와 영자가 맞지 않는 이유야. 광수랑 만나려면 베스트는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돌려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상당히 노련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를 어설프게 돌리면 못 알아듣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돌리면 싸움이 나. 광수가 상처를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노련하게 근데 그 말이 확실하게 전해지게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의 추억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우리가 두 한둘이 만나지는 않도록 합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까지.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센스가 있고 대화에서 노련한 사람이 광수 씨를 만나겠나라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 사랑이라는 건 모르는 거고 인연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건 영자 씨가 광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야. 영자 씨도 추상적이고. 그리고 광수에게 그런 직설적은 말을 하기에는 영자 씨가 거절이나 남 싫은 얘기를 못하고. 그렇다고 영자 씨가 그냥 무던하게 광수 얘기를 좋아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지. 물론 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모르겠어요. 광수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좀 마지노선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서 연애를 할 때는 최고로 좋은 어떤 것에 꽂혀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잘생긴 거 돈이 많은 거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딱 혹할 수 있다면 너무 친절한 거. 근데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앞두게 되면 이랬던 사람들도 어떻게 변하냐면 단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항목에서 직장 나이 그리고 성격 이런 거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엄청난 대기업 임원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나이도 뭐 나랑 비슷한 뭐 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광수는 그동안 영자가 생각했던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영자는 이 정도로 꽈락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영자 씨가 만나는 사람의 나이가 배려해신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뭐 40대도 많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 광수가 젊고 귀여워 보이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못생긴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광수 외모가 하자가 될 정도 외모는. 영자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 닫아 놔야 돼. 언제 광수님 올지도 몰라. 옥수님이랑 친하니까 하는 드립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영자님이 이 정도로 할 거면 광수 씨한테도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여기서 그걸 다시 얘기를 하네요. 고기 먹고 후식으로 카페 갔는데 이 카페에서 광수의 연설이 시작됐죠. 영자 씨도 너무 비유가 많고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대화법을 가진 사람은 아니긴 해. 옥수님한테 광수와 했던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하기는 힘들겠지. 그래서 A에 대해서 말하면 광수님은 A 다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보통 사람 같으면 A 다시 이야기하고 그럼 너는 어때? 라든가 이렇게 핑퐁핑퐁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자님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광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광수님은 그 말에 대답을 하고 나에게 묻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뭐 몇십 분을 혼자 얘기를 해. 계속해서 자기 감동을 얘기해.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게 A 다시 A 다시 다시 심지어 광수한테 또 B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수랑 영자가 한편으로는 또 잘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 절대로 대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 광수는 이제 A 다시 를 다섯 개 붙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뭐 자기 말만 해. 아니면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 아니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어. 아니면 그게 그 얘기까지 흘러가더라. 아니면 그 얘기를 딱 비유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다 여기서 A를 다시를 다섯 번 붙인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 개념만 그러니까 그 이미지만 그려지는 거지. 옥수님한테는 맞는 대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대가 내가 제대로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상대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게 비유지. 비유로만 상황을 설명하는 건 좋은 표현법은 아닌 거지. 저거를 듣고 아 대충 개념은 알지. 하지만 저 정도 표현할 거면 훨씬 더 짧은 문장으로도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4배속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편집하시는 분들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계속 듣다 보니까 텐션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 원래 저러는 건. 근데 옥수씨는 원래 저러는 거 아니야? 원래 저러는 건 맞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만나야지.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어. 저 사랑이 식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을 건데 원래 저러는 거면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대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맞추기는 쉽지 않죠. 다른 장점만 보고 가야지. 그래서 본인 얘기만 계속하는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게 그 자리에서 말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물론 영자씨도 이걸 보고 많이 깨달았겠지만 그러니까 영자씨가 광수를 후보로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상대를 후보로 넣었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걸 받아주려고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선은 이건데 이걸 유지하실 수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인간에도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다정함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걸 만약 유지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한번 폭발해. 그럴 바에는 그 정도 친절함을 애초에 하면 안 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상대한테 아 잠깐 잠깐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대화라는 게 너무 이종게 혼자서만 얘기하면 나도 좀 지치니까 우리 같이 얘기해요. 아니면 이 감상이나 감동은 충분히 알았어요. 이제 그 얘기 또 하면 난 좀 지칠 것 같아.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영자 씨가 그런 말을 못한 이유는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을 못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광수 같은 분하고 잘 만나려면 그때그때 직설적으로 하지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 하면서 내가 판타지 소설을 쓰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미단견이 좀 어려운데 광수 씨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고 다른 단점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대화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같이 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같이 뭐 재밌는 영화를 차라리 보러 간다거나 그렇죠. 신뢰가 가는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다른 단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면 못 만나지 근데 그런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소통을 기대하지 않고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의 헌신을 기대하고 만나는 거지. 어른들이 어떤 연인이나 부부관에 중요한 건 대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대화가 인생의 전반을 가르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전부를 가르거든. 그래서 뭐 어떤 헌신을 바라는 거면 그런 부분을 참고 만나는 거고 옥순도 괜히 간접적으로 지쳐 공감했어. 그 영자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지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기로. 아 그렇게 이제 두 분은 올라가고요. 또 다른 주인공팀이 도착했네요. 내릴 때 손을 꼭 잡고 뒷좌석에서 내릴 때는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손을 잡아주는데 이거를 영숙님이 봤어. 그리고 영숙님이 보는 거를 영숙님이 또 캐치를 했어. 뒷좌석에서 잘못 내리는 바람에 손을 잡아준 거에 대해서 살짝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아 혼자 내리려고 여러 번 타봤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도움을 받았네? 그 뜻이지. 현숙님 뒤에 타고 있을 때 이 전 장면이 영숙님이 저기 별봐요 이러면서 현숙에게 어떤 승리 세레모니를 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온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손잡고 내려주는 거 보고 지금 나는 오늘만 타면 될 거 같아. 근데 물론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살짝 깻잎 논쟁 같은 측면으로 느껴졌을 거야 영숙님은. 너 나랑 사귀면서 다른 여자한테 내릴 때 손을 잡아줘? 부축을 해줘? 이러면서 영숙님 입장에서는 아 또 저기서도 끼 부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사귄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만 영숙와 나의 사이는 좀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만 타면 될 거 같아 라는 말이 영숙 씨의 행동의 맥락으로 보면 마지막에 영수를 택하지 않은 것도 실은 이런 마음이야. 네가 현숙 손을 잡아? 손을 잡아서가 아니라 네가 현숙 손을 잡는 것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줘? 나는 그러면 네 차 오늘만 탄다. 그 처음에도 영숙에게 다른 여성 출연자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상처를 선택하는 것으로 영숙은 그 전까지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는 오늘만 타면 될 거 같아가 결국 마지막에 영수를 택하지 않은 것처럼 방금 손을 잡고 내려준 것을 보고 다시는 않다. 너 현숙을 부축해? 너 현숙한테 끼 부리네? 나 그러면 앞으로 네 차 안타? 생각해오면 뭐 태움 시전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부모가 좀 자기를 삐지게 하면 나 이제 너 안 놀아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제 네 차 안타? 같은 얘기거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를 혼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체를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도 손해보는 일이야. 왜냐하면 부모랑 너무너무 놀고 싶으면서도 부모와 놀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를 벌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이 차를 타고 싶었었고 이 차를 앞으로도 가끔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이 사람을 벌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이 차를 앞으로 안 탄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마지막에 영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러면 결국 영숙의 태움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 거지. 아이러니한 부분은 원래 잘 태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이거든? 목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잘 태우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회사나 조직에서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숙씨가 실제로 원래 말 그대로 어떤 사회화의 일환으로 태움을 배우고 그게 채득화된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올라옵니다. 순발력 있는 태움. 근데 뭐 다 자고 있고요. 순자는 당연히 뻗었네. 얘 상철이랑 갔다오고 바로 뻗었다고. 내가 얼마나 체력 좋은지 한번 느껴보라고. 상철은 깃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가 거기구나. 다들 사각지다라고 믿었던. 태움과 순발력 있는 회피. 아 영숙님이 너무 회피 성향이 강해. 스스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지가 결국 회피형 애착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 어떤 내가 절실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도망쳐. 근데 도망칠 때 보통은 구지라는 말을 쓰지. 근데 영숙 씨는 자기가 피해. 사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의리되기도 하고 갑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숙 씨는 자기가 의리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안 해왔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가 어떤 마음 절실해지는 마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절실한 마음을 느끼고 결국은 도망치는 걸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구지라는 단어를 쓰긴 쓰겠죠. 본인들이 생각한 사각지대와 방송이라 생각하는 장성에서의 태도가 차이가 그래도 없는 분은 현숙. 그쵸. 현숙이 그래도 차이가 없었죠. 좋은 태도와 인품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하는 것도 광수는 못 듣습니다. 지금 귀에 꽂고 집중하고 있어. 그래도 손을 흔드니까 그걸 보고 데이트 재밌었어요. 근데 영수는 생각보다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고 영수이가 오늘 좀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에 대해서 경험 영수도 여성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연애를의 대상으로만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연애 대상도 바닥을 보는 연애도 했겠지만 여성이란 존재에 대한 그 이해 자체가 높진 않은 것 같아. 아침에 나오지 않은 걸 갖고 이제 갈궜잖아. 표현이 좀 세요. 그랬던 것을 영수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는 이상하지 않았지. 그게 영숙 씨는 화를 참고 그 정도로 나온 거야. 근데 영수는 그걸 보고 아 지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까지 판단을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그런 뭐 피상적인 연애? 그런 경우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영숙 씨가 오늘 이상하네? 지금까지는 항상 인내하고 항상 나를 기다려줬네? 영숙 씨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진 못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0시인가 약속을 그냥 까먹고 그냥 잤다. 광수는 저도 지금 이거 빨리 써야 돼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영자 씨가 잠들면 안 되니까 그건 맞는데 이어폰을 꽂고 집중하고 다시 집중을 합니다. 광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밤샘 데이트 하기 전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밤샘 데이트에 영자가 오는 거 보고 영자가 졸래하는데도 보이지 않고 덮어주고 약간 경악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광수는 그때부터 1일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믿었어. 근데 영자가 지금 광수를 너무 힘들어한다. 봤지? 하지만 광수는 몰랐어. 그날부터 1일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에 광수 시점이요. 광수는. 애매했다가 사귀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아 저녁에 듣고 보니 불씨가 있어서 이렇게 서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천천히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데이트해서 아우 행복하게 그럼 아름답게 마무리만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감상을 표현하고 그게 이제 광수 관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고요. 어우 영자도 광수에게 그러니까 결국 광수를 마음으로 끌렸다기보다는 머리로 끌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그동안 저에게 주어졌던 영자님에게 드린 제 성의와 마음 그러면서 또 감상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안주 주안상이라니 그렇게 이제 와인을 들고 여자 숙소로 향합니다. 광수는 이게 우리의 사랑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이 스토리의 이제 첫 번째 막을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결말 결계를 해제하고 음악은 좀비가 나왔다는 걸 보면 지금 좀비 노래는 광수를 향한 주제곡이었구나. 거기다가 좀비 노래를 넣었구나. 그래서 어쨌건 신뢰하겠다고 통보하고 여자들이 자고 있는 숙소까지 방까지 올라와. 그래서 여기서도 신뢰합니다. 라고 하고 광수씨가 올라와요. 내 광수입니다. 그 어떤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측면도 좀 있죠. 근데 어쨌건 광수는 기다림과 어떤 절제 말도 절제를 못하잖아. 자기의 감상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감상을 계속 쏟아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광수가 배워야 될 건 중요한 것을 찝어내는 그 맥락을 읽는 힘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광수는 여기에서 기다려. 이제 실은 살짝 보통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약속을 해놓고 안 오면 내가 뭐 계속 기다려가지고 나의 힘든 모습으로 네가 미안하게 만들겠어 라는 오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광수는 그냥 오기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광수는 여기서 영자랑 만나기로 했고 영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 같아. 결국 어떤 중걱마의 일환인 거지. 26분째 영자를 기다리던 광수는 26분을 딱 정확하게 한 것이 광수가 제작진에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26분을 기다리다가 올라왔죠. 계세요? 계시지. 정숙님이 깜짝 놀라서 영자님 있어요? 아직 자나? 아까보다 말이 조금 더 좀 세졌죠. 근데 세진 이유는 내가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까는 좀 캄캄했는데 지금은 좀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전달해달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밑에 1층에서 기다린다고만 그냥 얘기해주세요. 결국 오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를 배려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어를 기다린다고만 그냥 얘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치 배려라고 생각하지. 괜찮으면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하면서 이제 자고 있는 영자님을 결국 깨웁니다. 이제 영자씨가 비틀비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짜 미안해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그리고 영자씨가 비몽사몽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졸린데 날 불러내니? 라고 광수에게 어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어필이 먹히지 않죠. 광수는 그렇게 어필하면 안 되고 아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한잔만 하고 오늘은 진짜 푹 자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쨌건 영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길어야 오늘 밤이야. 길어야 그래서 지금 영자는 어떻게든 이 밤을 버티려고 그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또 내일이 어쨌든 최종이고요. 최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졸려하는 영자님을 광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을까? 영자님이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인데 내가 텐션을 떨어뜨려서 지금 재웠나? 상대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을 광수는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텐션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텐션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자각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 자각의 차원이고 내가 말을 많이 했고 소통이 안 되는 차원이 절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저 텐션은 말 그대로 아이씨나 아이씨나 그걸 내가 못해서 그렇게 업된 거를 못해서 텐션을 올리지 못해서 지금 영자가 졸렸나? 근데 영자님 텐션을 올릴 순 없지만 이거 영자님을 만난 게 되게 행운이라고 느끼는 게 편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사실 장담 못 했어. 이게 문장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적절할 때 배치만 하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근데 많이 썼어. 지금 읽어봐도 되고 올라가서 읽어봐도 된다. 편지와 덕담에 그래도 영자씨가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영자는 광수의 편지와 이런 노력에 나름 감동까지는 아닌데 머리로 그래 이 사람 이런 괜찮은 면이 있지? 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뒤에 다시 광수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광수는 여기 편지의 내용 썼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진짜로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편지를 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놔야 서로가 그렇게 환상을 갖고 취해가는 게 어떠면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 근데 광수는 그런 여백이 전혀 없어. 다 설명해줘. 그거를 상대가 상상할 수 있게 툭 던질 필요가 있는데 영자도 살짝 헛웃음이 나. 이것도 결국 통보잖아. 광수의 질문은 보통 통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광수의 질문이 상대에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도 결국 통보잖아. 솔직히 시간만 있었으면 이걸로 한번 다발을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럴 시간에 같이 꽃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를 가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 시간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같이 그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꽃을 접어주는 거를 감동할 수도 있어. 접은 종이가 약간 광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생화는 실제의 사랑이고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고 근데 광수에 접은 종이꽃은 접을 때는 노력이고 혼자서만 노력을 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잖아. 사실이 아님에도 그런 환상을 품고 환상을 사랑하는 광수의 사랑과 참 잘 어울리네요. 종이꽃다발은. 생화꽃다발을 주고받는 어른이 되지 못한 광수에게는 종이꽃다발이 광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다. 참 광수가 스스로에게 슬픈 동화를 쓰고 있네요. 이걸로 다발을 만들어볼까? 그거는 뭐 한번 현실세계로 넘어가서 해보지. 아니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준비했다는 게 감동이었지. 다른 시간 아껴가지고 그거에다 쏟는다는 거를 지금 감동하기는 쉽지 않지. 지금 영자씨 그래서 약간 학생같은 감성이긴 한데 좋아하면 뭔들 못해주겠냐. 영자는 이제 살짝 포기했죠. 그래 너는 말해라. 오늘은 지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텐션을 떨어뜨리는 진짜 무지목매한 F같은이라고. 허허허허. F라는 표현을 하는 게 내가 너무 감성적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감동해서 아무 말 못하는 이렇게 감수성 풍부한 얘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대화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가 10점이면 잘못은 0점이잖아. 근데 광수는 텐션이 높은 신나신나의 대화가 있고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진지한 대화가 있고 내가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해서 그냥 텐션이 떨어졌다. 라고 그냥 내게 감동한 영자에게 살짝 겸손한 표현을 하는 거지. 이제 감동 상대가 감동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되게 고마웠다고 잘 마셨습니다 해도 지금 아직 광수 말은 끝나지 않았지. 이거 잘 들고 가라고 하고 어쨌건 여기에서 잠시 후의 만남을 기약하고 배웅을 합니다. 그래도 편지는 또 궁금하죠. 일방적인 광수 마음만 적혀 있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진 않았다는 거지. 편지를 이렇게 세 장이나 줬다고 하면 궁금하긴 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여전히 물음표. 어떤 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어쨌건 광수를 결혼 후보자로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광수는 이제 마지막에 참지 못하는 그런 분노에 가까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완전히 나가리가 되어버렸죠. 야외에서는 마지막 밤을 함께 하고 있죠. 심야 마지막 날 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옥수님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수가 아침에 영숙과의 데이트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수는 이게 되게 불편해. 왜냐하면 옥수는 영숙에게 공감한 상태거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항상 공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떠올려보면 이성이 빠진 공감은 선동의 대상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성이 빠진 공감을 하면 누군가에게 선동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옥수는 이성적인 공감을 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는 영숙 관점에서 정의감에 넘쳐서 어떤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왜 선동이 되겠어. 정의감은 넘치고 양쪽의 입장을 다 알지 못하니 내가 공감한 입장에 대변해서 그들의 말 그대로 어떤 총알이 돼서 날라가서 박히는 거지. 소모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영숙과의 그런 사이에서 아침 약속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상철씨도 이제 또 와요. 마침 상철도 온 상황에서 옥순이 말을 시작합니다. 옥순의 마음은 정의감이야. 정의롭게 네가 그렇게 간을 보니 우리 착한 영숙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 아니니 라고 정의감에 일침을 놓는 거야. 근데 이 일침은 영숙 관점이고 상철은 관점을 두지 않았어. 나는 옥순 시야에는 영수만 보여. 이게 그러니까 시야가 좁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 공감만을 하다 정의감에 빠져서 결국 나도 망치고 내가 아끼는 내 사람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지. 영숙에게도 실은 좋을 게 없었거든. 이성이 빠진 공감을 하는 사람이랑은 대사를 함께 하진 않아. 이 사람은 그냥 이용할 뿐이야. 대사를 같이 한다. 라고 하면은 얘는 문제를 읽히기가 쉬워. 더 이상 관계를 깊게 가져가지 않는 게 안전한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능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순이 정의롭고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거는 장점인데 그 장점의 반대편은 이런 단점이 또 있다 보니까 결국 라이브에서도 실은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되게 해명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변명하고는 어떤 제작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서 옥순이 총알바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고구마 먹은 것 같아. 나 지금 체했어. 근데 이 고구마라는 단어는 물론 옥순씨가 먼저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숙씨도 계속 쓰고 있지.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정말 옥순의 생각일까? 내가 영숙에게 공감함으로써 지금 영숙의 생각이 나에게 입혀진 걸까? 확실하지 않지. 근데 고구마라는 단어를 보면 영숙이 계속해서 영수고구마라고 지금 이 전날 저녁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옥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영혼님이 옥순이 영식에 대해서 어리다고 말했던 건 내가 영식을 좀 어리다고 표현한 것이 옥순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옥순은 지금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거든. 옥순은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을 뺀 공감을 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몰입해버려. 스스로가 상처받기가 되게 쉬워질 수가 있죠. 자기 주관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 고구마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야. 나 지금 고구마 먹은 것 같고 체했어.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영숙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면이라고 빗대서 표현한다고 하면서 지금 상처를 와서 듣고 있죠. 그리고 영수에게 결국은 하는 말이야. 물에 무슨 일 있었어? 만약 영숙님이었으면 멘탈 나가지. 영숙님이 영숙님 팔을 잡고 손목을 잡고 가는 걸 봤어.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린다는 게 영수를 뭐 먹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영숙 입장도 알아야죠. 상처를 입고 지금 영철을 입고 영호 있는 앞에서 얘기하냐고. 옥수는 지금 영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의를 찾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야가 있었다면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영수가 영숙 팔을 잡고 가는 걸 봤다. 손목 잡고 가는 걸 봤다. 이런 말에 지금 상처를 뜨억 하는 거지. 뻥 찌는 거야. 그러니까 외관 남자와 방을 들어가지 않지만 두 번이나 방을 간 영수. 그렇게 그렇잖아요. 비교가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아 영숙이 내가 아닌가? 감은 오지. 손을 잡고 간 건 사실이야? 라고 보는 거야. 뭔가 이제 마음을 정했구나. 근데 이제 약간 형타가 오게 된 게 영수님은 지금 50대 50이라고 말했다고. 영숙이랑 현숙님이랑 50대 50. 똑같이 5대 5로 50대 50으로 좋다고 말했는데 영숙님이 현타올만 하다. 근데 그렇게 손을 잡고 현타올 정도의 상황이면 상처를. 그렇죠. 나였으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쳤을 것 같아. 그게 지금 옥수는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상철이 이상한 게 그러면 영숙님 본인은 내 입장으로는 그러면 안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옥수는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정의감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 옥수는 상철한테 무지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상철은 똑같잖아. 그러면서 옥수님은 영숙님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상철님을 내가 잊고 있었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의지가 앞서놓으면 안 돼. 상황 판단을 좀 잘해야지. 이성과 상황 판단이 없이 의지만 앞서면 무조건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5대 5라고 생각했을 거야.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가 어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하고 상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지. 그랬는데 여기에서 옥수는 씨가 한편으로는 아니 영식 씨가 옥수는이가 말을 아꼈으면 하는 게 이게 최종 선택의 영향을 끼칠까 봐 이러면서 좀 방어를 하는데 이미 상철에게는 얘기가 다 들어갔어. 영식은 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건 맞는데 옥수는 너무 이미 가볍게 일을 저질렀고 상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전달인 것 같아. 영숙이 5대 5라고 말했고 그리고 고구마라고도 표현도 결국 영숙 말을 전달했지. 근데 이 오지랖이었다는 잘못은 어쨌건 영숙은 그런 마음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옥수는이 아무리 잘못을 인정한다고 한들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의 그런 마음이었구나. 상철이 영숙을 다르게 보는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지. 그러면서 영숙의 손목까지 잡아놓고 아침 약속을 지키자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너무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너무하게 해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옥수님은 자신이 이런 여론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베스트 3 안에 들잖아요. 18기 베스트 3. 오히려 막판에 라이브까지 합치면 아마 옥수는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야. 영숙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옥수님 생각했을 때는 영수가 나쁘고 왜 나랑 영숙이 욕을 먹지?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이 상황도 물론 실수했다고 영숙이 있게 달려가지만 옥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나보다 영식을 욕할걸? 내가 아깝지 무슨 소리야? 라고 옥수는 생각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편집된 장면 일부만 보고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 거거든. 옥수 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상황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라이브에서도 실은 영식 씨를 낮추는 방식으로 자기를 해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게 2절, 3절 계속해서 해명하는 모습 자체가 실은 옥순을 드러내주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면 어때?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 지금 영식도 실제로 동생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지. 근데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줄 알잖아. 자기가 좀 억울해도 그냥 말 안 하잖아. 자기 그냥 낮추잖아. 라이브에서도 옥순 씨가 영식 씨를 내리칠 때 영식 씨는 그냥 수용하잖아. 영식 씨라고 억울했던 거 없겠어? 그러니까 벌레를 못 잡네? 아유 동생 같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벌레를 못 잡는다는 저런 말에도 웃으면서 인정하고 넘어가네? 역시 영식 어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옥순은 벌레를 못 잡아? 어른스럽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이제 옥순식 사고 방식인 거지. 그래서 옥순 씨는 조금 더 관찰하고 본인이 좀 티가 돼야 될 것 같아. 주변의 티에게 상처받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상철 씨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영수랑 손을 잡았다는 것이 아마 되게 컸을 거야. 손을 잡고 걸어? 그냥 앉아서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차에서 얘기했던 영숙 씨가 스킨십 얘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도 아마 머리에서 맴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정숙 씨랑 현숙 씨가 오는 틈을 타서 옥순 씨가 달려가요. 상철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고 그냥 썸 타는 줄 알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손잡고 걸었어? 이런 걸 들으면 남자든 여자든 뚜껑 열리지. 그래서 나 영숙 보러 왔어. 나 실수한 것 같아. 아 상철이 조용히 졌으면 자기가 실수한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옥순이 살면서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상철이 그나마 거기에서 어쨌건 불쾌함을 드러냈으니까 옥순이 그나마 자기가 실수인 걸 알았지. 그래서 영숙님이 얘기한 걸 내가 얘기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영숙은 옥순한테 화를 안 낸다? 영수나 상철에게는 순간순간 발끈하거든요. 근데 옥순이 실은 잘못을 했는데도 옥순한테는 화내지 않아. 이걸 보면 사람을 챙기는 거 아니면 여성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거를 더 우선하게 생각하나? 저 슬리퍼처럼? 안 내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좀 가슬로 세워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옥순은 나보다 낫기 때문이야. 영수에게 화가 나는 순간은 영수가 나한테 감히 갑질을 하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태울 때지. 근데 옥순은 지금 납작 엎드렸어.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정적인 리더 영숙 같은 분이 상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물어봤거든? 내가 그때 얘기했어. 납작 엎드리고 약한 척하라고. 불쌍한 척하라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 찍혔을 때는 불쌍한 척해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러면서 물론 말은 편하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납작 엎드려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영숙은 옥순한테 화를 안 내. 그래서 여기 있던 상철님이 이제 화가 났다. 그래서 당황을 하죠. 여기서 영수님 표정은 어때? 이 정도로 영수를 궁금해하고 우선순위가 영수였던 상철이 기분 나쁠 정도면 영수가 혹시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영수를 좋아해놓고 그 마음을 스스로가 외면해버렸어. 마지막에. 처음에 영수를 관심 가져놓고 상철을 선택할 때도 내가 영수를 좋아하는 마음을 외면했던 것처럼 마지막 선택까지도 그랬어. 결국 자기의 그런 회피적 성향? 자존심을 세우려는 구지라는 표현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라고. 본인도 지금 상철에게는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먼저 영수님이랑 풀어야 될 거가 있어서 여기서는 상철이 기분 나빴다니까 상철을 풀어주려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과하고 계속해서 정보 알려주고 모든 걸 물어보는 대로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리더에게 찍혔을 때. 지금 그래도 영숙 씨가 되게 긴장해서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밖에서 먹으면 나을 수도 있대. 왜냐하면 눈에 덜 띄니까 관심을 덜 받으니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 영숙이 오자마자 쳐다보는데 한 명만 시선을 잘 안 문제치죠. 물론 여기서는 다른 사람도 그런 것 같지만 상철. 여기서 뭐 영수 갔네? 괜찮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시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철은 쳐다보지 않아. 실은 가장 먼저 쳐다보고 손은 흔들 사람이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쳐다보지 않고 있죠. 지금 옥순이 말했을 뿐이지. 상철의 오해가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쌓였나? 근데 상철이 이제 근데 나는 이 분위기를 다 알아. 내가 눈치가 빠르다니까. 상철이 사회적 눈치가 빠를지는 몰라. 근데 여성에 대한 눈치는 느리고 상철 씨가 그래 인정. 눈치가 빠른 사람일 수 있어. 상철 씨가 시애가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도 맞아. 근데 영숙 같은 사람을 경험해보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숙 같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와 다른 데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오면 영숙 같은 캐릭터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거든. 실은 어떤 집단에 가면 되게 흔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상철 같은 루트로 살아온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상철이 자기가 살았던 세계에서는 눈치가 빠른데 지금 이 세계에서는 눈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지. 상철도 눈치가 느린 게 영숙이 계속 영수랑 어쨌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영숙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까지는 생각 못했어. 왜냐하면 나랑 얘기하면서도 영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했거든. 그래서 나랑 영수 사이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 내가 전주에 분석해줬잖아요. 상철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상철 관점에서 왜 영숙이 나를 5대5로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상철은 너 그냥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줘. 너에겐 따로 연인이 있었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줘. 손질 잡고 걸어? 그래서 터져버렸어. 근데 여기서 오해야. 진짜 오해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철 씨가 만약 영숙 씨 화법을 썼다면 여기서 그래야 돼. 그래 내가 어떤 걸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야지. 내가 어떤 걸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상철님과 데이트를 했다. 이건 전혀 아닌 거 알잖아요. 영수님과 마음이 있는데 나와 데이트했다.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근데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상철이 지금 아까 말했잖아. 처음으로 대화를 했다고. 영수랑은 계속 대화를 했었고. 근데도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상철이 이제 화가 나는 건 영숙님과 현숙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5대5가 된 상황을 얘기하면서 둘 중 어쨌건 영수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옥순이가 잘못했다.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영숙과 대화가 안 끝나. 영숙도 지금 5대5인 상황인데. 근데 옥순의 말을 들어보니 영숙이 이미 영수로 결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 손을 잡고 걸었다라는 걸 들었지만 그걸 차마 입 밖으로 내진 않아. 그거를 이미 결정을 한 것처럼 일하는 거에 손을 잡고 걸었고 서로 아침에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배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두 가지가 실은 상철 입장에서는 엄청 타격이지. 나랑 데이트를 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한테 배웅해달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미 결정을 한 것처럼의 그 두 가지가 있지만 상철은 그걸 차마 자기 입으로 뱉진 못해.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 솔직히. 너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질투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상철이 만약 그 두 가지를 언급했다면 영숙 씨는 뭐라고 했을까? 아니라고 말했을까? 아니라고 차마 말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방송에 다 잡혔는데 사회에서 그냥 일반 상황이었다면 영숙 씨가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옥순이 오해한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상철이 그런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고 어장관리 당한 느낌이야. 라고 하니까 그 어장관리라는 말에 영숙이 화가 납니다. 어장관리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굉장히 컸을 거고 상철이 어장에 물고기 한 마리를 가둬놓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상철이 그 부분을 영숙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는데 어장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상철은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지금 민망해서가 아니라 실은 화가 나서야. 나를 어장관리노라고 평가해?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실은 영숙은 화가 났어. 근데 영숙님 그 마음을 남한테 들으니까 어장관리로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네 마음을 그냥 들려달라. 그러면 좀 편할 것 같다. 차라리 나 그냥 꽃게 오빠라고 말해줘. 나 그냥 차라리 그렇게 알면 너한테 더 이상 지금 나한테 진짜 마지막 때 자존심을 지켜줘. 그거거든. 그래서 오늘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영숙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할까도 고민하지만 지금 어장관리? 하면서 나한테 지금 어장관리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실은 원래는 살짝 지금 서명찬출도 태워야 되는데 그래도 영숙씨가 잘 참고 있죠. 지금 나한테 감히 어장관리라고 해? 그러면서 지금 체온을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장관리가 아니었으니까 안 미안해도 되죠? 어장관리라는 말 듣고 어장관리? 나 안 미안해도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장관리가 아니었다는 걸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상철 입장에서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어장관리 아니었다. 어쨌건 어장관리로 카메라에 잡히는 게 싫었겠지. 근데 상철 씨는 또 그런 표현을 잘못했대. 근데 상철은 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참았을 거야.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조금은 사과하고 싶고. 아까는 안 미안했지만 그래도 사과. 조금은 사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상철과의 3번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지. 오전 사전 데이트에서도 거기서 저녁에 정리해서 알려주기로 했죠. 상철님에 대한 마음의 윤곽은 나온 상태. 근데 오전 데이트 끝나는 그 시간에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상철 씨가 집요하게 물고 들어줬으면 영숙 씨 이미지 완전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상철 씨가 안 그랬어. 실은. 상철 씨가 신사람. 상철 씨의 이 태도는 저는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영숙 씨가 너를 거절할 마음이 있었지만 너의 하루가 걱정돼서 그 전에 이미 선택이 끝나놓고 그 전에 말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상철의 하루를 걱정해줬으면 상철에서 말을 해줘야지. 상철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차피 선택지가 없는 물고기니까. 근데 이 사람도 대등한 인간이라면 이 사람에게도 사랑이 시작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에게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려면 이 사람을 배려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지. 저녁에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해주려고 했다. 아니야 그냥. 왜냐면 영숙님이 갈 줄도 알았고 이미 다 유추하고 있어서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철 님은 영숙님이 그 어장관리라는 표현에 좀 기분 나빠하는 거를 캐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눈치가 빠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 광수 씨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기분이 나빠하는 말은 모르잖아. 그냥 거기서 넘어가 주기로 했죠. 근데 눈치가 느렸던 여러 가지 포인터들이 있지. 영숙 같은 사람을 몰랐다? 여성에 대한 이해도. 눈치가 자연스럽게 경험이 없으니까 눈치가 느리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지. 근데 이 정도면 잘 대처한 거지. 어장관리 당했다 일부러 표현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표현을 했든 어쨌든 그 말이 영숙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를 캐치하고 근데 확실하게 정을 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분이 맞는 방향으로. 그래서 영숙에게 보내는 거지. 상처득이요. 일부러 그런 표현을 좀 했다. 영숙은 어장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마음이 후련하다. 그래요. 그렇지. 상처리 그래도 온화하게 끝냈다고 봐요. 잘했어. 그래도 어떤 긴가민가한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렇게 편하다. 마지막 자존심을 상처리 지켰지만. 근데 뭐 여기서는 자존심을 지키지 않고 뭐냐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해서 상처를 만약 상처 씨가 아까 내가 막 예시를 든 것처럼 그렇게 영숙을 공격했다면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됐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대화 후에 영숙은 또 영수를 불러냅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요? 모르겠네요. 그런 걸 또 새삼스럽게. 저런 특수한 상황에서 욕 안 먹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또 그것도 이해는 해줘야 돼. 맞아. 영수가 영숙에게 말을 걸었죠. 처음으로. 여기서 막 영호가 살짝 놀려. 너무 바쁘다고. 좀 이쁘게 올걸이래. 이쁘게 입고 올걸. 안 멈춘다는 이런 특수 의자. 암마 받으면서 하면 소음이 들어가잖아. 아니 그 생각을 해. 그래서 날 인터뷰할 거야? 인터뷰 하려고. 저녁에 하는 방송들도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심리다 LBC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어떤 얘기보다 채팅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진짜 재밌고 볼만한 어떤 통찰이나 그런 재미들이 많으니까요. 꼭 와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